안녕하세요 자 오늘 컵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컵 하나로 연주를 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두 개로 연주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컵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자 제가 올려드린 악보를 참고하시고요 자 악보 보면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X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뭐냐면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 부분인데 나중에 직접적으로 리듬이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C, C가 두 번 나오죠 C가 뭐라 했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얼어 클랩 이렇게 박수 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처음 두 개만 해볼게요 박수 박수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나오는 게 R, L, R 역시 R은 오른손, L은 왼손 R, L, R 자 이렇게 처음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R, L, R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박수 R, L, R 자 그 다음에 또 C가 나왔어요 클랩이죠? 역시 클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R, L, R, 클랩 오케이 한 번만 더 박수 R, L, R, 클랩 자 그 다음 UP 있죠? UP U는 UP C가 이렇게 되는 모션이에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P 한 번만 더 해볼게요 Grab, Grab, R, L, R, 클랩 UP 오케이 자 이제 UP 있으면 당연히 DOWN이 있겠죠? DOWN 여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Grab, Grab, R, L, R, UP UP 다시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Grab, Grab, R, L, R, 클랩 UP DOWN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Grab, R, L, R, 클랩 UP DOWN 자 잘 따라하시고 계시죠? 어 한 번 천천히 해서 반복해서 4번 해볼게요 4번 천천히 천천히 Grab, Grab, R, L, R, 클랩 UP, DOWN Grab, Grab, R, L, R, 클랩 UP, DOWN Grab, Grab, R, L, R, 클랩 마지막 Grab, Grab, Grab 자 천천히 하면 누구든지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리듬 아래 리듬 하나 더 있죠? 보시면 역시 제일 처음에 C, Flap T, W T, W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놨죠? T, W 뭐예요? 네 맞아요 트위스트 이렇게 안쪽에서 트위스트 그 다음 아 여기까지 한 번 연결해 볼게요 바로 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Clap, Twist 다시 한 번 더 Clap, Twist 이게 잘못하면 컵이 날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조금 위쪽으로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래까지 내려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Clap, Twist 그 다음 H가 뭐였죠? 네 맞아요 Hit 이렇게 다시 천천히 조금 어려워요 Clap, Twist, Hit 다시 Clap, Twist, Hit 한 번만 더 해볼게요 Clap, Twist, Hit 그 다음 R 뭐죠? R 커브로 R, O 이게 아니고 아래로 R이네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R까지 Clap, Twist, Hit R 그 다음 L 자 여기까지 한 번 해볼게요 Clap, Twist, Hit R, L 마지막 한 번만 더 셋 셋 넷 둘 둘 셋 둘 그 다음 또 RL인데 X가 있죠? 여기 잘 보세요 크로스 이렇게 X자 모양이 되게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을 탁 약간 왼손 가까이 하고 그 다음 왼손을 오른손 위쪽으로 가사 이렇게 탁 이해되셨나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시 Clap, Twist, Hit R, L R, L 한 번만 더 셋 넷 Clap, Twist, Hit, R, L 자 마지막 셋 넷 Clap, Twist, H, L 오케이 연속으로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Clap, Twist, Hi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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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Clap, Twist, Twist 자 트위스트 할 때 모션 잘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히트는 건배 이렇게 컵킬이 부딪히게 탁 탁 탁 그 다음 RL RL 크로스 자 어 첫 번째 리듬 세번 네번째 두 번째 리듬 네번째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p, Clap, R, L, R Clap, Up, Down Clap, Clap, R, L, R Clap, Up, Down 세번째 Clap, Clap, Clap cuatro 삼요 олн칠 세 두 사 둘 잘 따라하시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 할 거에요 천천히 셋 넷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이제 조금은 연습이 되었을 테니까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오케이 자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아까만 했듯이 트위스트 여기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날아가지 않게 조심히 하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